나를 좋아하는 건지 나만 좋아하는 건지 이 세계맛은 데리고 확신을 줘봐 날 갖고 싶은 건지 갖고 놀고 싶은 건지 됐어 너 신입해져 Oh no 빨리 너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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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네 맘을 삼84시 돌아와 네 안녕하세요 라임 미스입니다 박태입니다 이제 만하면 꼭 새벽에 정화를 해 어떤 데 헤어지자고 한 건 너인데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